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엑셀 실전 문제 5회, 엑셀 강의 마지막 강의고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엑셀에 대한 최종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부족한 부분은 기본학습, 심화학습을 통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제가 여러분께 드린 모든 유형의 문제를 다 혼자서 풀 수 있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보겠습니다. 기본작업일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고급필터를 수행하시오. 이 영역에서 조건이 등록일이 2018년이고 3월과 4월의 평균이 학점평균 이상이거나 5월, 6월의 평균이 학점평균 이상인 행만을 대상으로 표시하시오라고 했고요. 조건은 A40, 41. 여기다 하라고 했네. 자 조건 씁니다. 자 엔드. 일단 여기서 엔드와 올이 동시에 나왔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봅니다. 등록일이 2018년이고 했어. 그럼 이건 엔드죠. 엔드의 첫 번째 조건이야. 그죠? 그럼 두 번째 조건이 되겠죠. 자 3월과 4월의 평균이 학점평균 이상이거나 했네요. 그럼 얘는 5월이네. 그죠? 그리고 5월, 6월 평균이 학점평균 이상 그러면 5월 조건에 두 개의 조건이 들어간 거예요. 5월에 있는 하나, 5월의 두 번째. 그럼 엔드의 첫 번째, 두 번째 이 5월로 묶인 부분이 두 번째 조건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엔드 안에 5월이 있는 형태가 된 거죠. 엔드. 자 첫 번째 등록일이 2018년이고, 어? 연월일인데? 이건 연도만 말해. 나왔네? 어? 2월 나왔어? 그죠? 그러면은 2월 안에 얘를 넣고 F4 3번, 딴딴딴. 그러면 연도만 나오죠. 그 값이 2018년이고 라는 식이 써지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3월, 4월의 평균이 학점평균 이상이거나 했으니까 두 개의 조건, OR 조건 안에 두 개의 조건을 쓸게요. 자, 3월, 4월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에버리지 함수가 나왔고요. 이렇게. 자, 3월, 4월은 옆으로 쫙 이렇게. 알겠죠? 전체면 쫙. 근데 옆으로 3월, 4월. 이거의 평균과 이거의 평균을 얘랑 비교를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첫 번째 셀을 찍었으니까 F4 3번, 딴딴딴. 그리고 가로를 닫으면 평균값이 구해지고요. 학점평균 이상. 누구? 학점평균 이가. 역시 F4 3번, 딴딴딴. 그러면은 조건 하나가 됐고, 그죠? 이상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두 번째. 5월, 6월의 평균이 에버리지. 5월, 6월, 이마, 이 데이터. 그 다음에 F4 3번, 딴딴딴. 가로 닫고, 평균값. 그 다음에 이상, 누구? 학점평균 이가. 딴딴딴. 가로 닫고. 자, 그러면 5월, 5월 가로가 이제 닫힌 거고요. 또 가로 닫으면 엔드가 닫힌 거야. 우리 함수 가로 닫을 때 까만색으로 닫혀야 된다는 거. 그럼 여기 보면 가로가 너무 많아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열함수의 안에는 날짜 하나가 들어가는 거고, 5월 안에는 조건식이 들어갈 때마다 심표로 구분해 주는 거고, 엔드도 마찬가지. 조건식 할 때마다 심표 구분해 주고. 그죠? 이건 에버리지 가로. 이것도 에버리지 가로. 그죠? 그럼 엔터. 자, 그럼 커서는 여기다 놓고, 데이터, 고급 들어가서, 어, 데이터 범위 다 잡힌 거 맞아? 어, 다 안 잡혔어.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까지 다 잡아주시고, 자, 조건범위 어디? A43 영역에다가 넣죠? 이랬어. 자, 그러면 2018년 이거 했으니까 2018년이 다 추출이 된 상태고, 이게 이 평균 이상. 이게 이 평균 이상. 그죠?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가 많지만 어쨌든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나온 거고요. 자, 특정 필드만 나오는 게 없죠? 그럼 이걸로 끝났죠? 저장.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조건부 서식. 자, 이 1시트, 기본 작업 1시트에서 조건부 서식 지정할 거고, 자, 여기다 지정할게요. 미드와 엔드가 나왔어. 자, 미드는 왜 나왔죠? 수강생 코드 네 번째 글자를 잡기 위해서. 자, 엔드는 여러 개의 조건을 엔드로 연결됐으니까. 자, 수강생 코드의 네 번째 글자를 잡기 위해서 미드로 갑니다. 수강생 코드의 네 번째. 근데 네 번째부터 한 글자야. 이렇게. 근데 네 번째 글자가 사고하고 사를 쓰면 안 된다 그랬죠? 미드는 문자 함수. 근데 이거는 숫자. 그래서 형식을 똑같이 맞춰줍니다. 잊고 들어가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학점 평균이 F4 세 번 빵빵빵. 어, 이거 안 했네. F4 세 번 빵빵빵. 조건부 서식은 반드시 첫 세를 잡으면 F4 세 번 눌러서 열 고정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3.0 써주셔도 되고 3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3.0과 3은 똑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어, 다 했어? 이렇게. 엔터. 자, 그러면 이 수식 복사. 그리고 이거 제목 빼고 다 잡고 행 전체이기 때문에 위에 제목 안 들어가고요. 홈 가서 조건부 서식 세 규칙 들어가고 수식 넣고 서식 들어가서 굵은 기울인 꼴 표준색 파라. 이거 확인. 확인. 자, 그럼 조건에 맞는 데이터들이 몇 개가 바뀌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딜리트. 이렇게. 자장. 네, 이렇게. 기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기본 작업이. 지금 일단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시오 했으니까 페이지 레이아웃 띄워놓고 B2부터 H19 영역까지를 인쇄 영역으로 설정해라 했어. 그럼 인쇄 영역 설정. 그럼 인쇄 영역 설정하면은 여기에 시트 탭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 인쇄 영역. 자, 인쇄 영역이 120%. 확대. 그럼 여기서 120을 써줬대. 아니면 이거 클릭하고 들어가면 여기서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용지 방향 가로 방향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용지 방향 가서 가로 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정 가운데 인쇄는 이거 누르고 여백 탭 가서 클릭 클릭.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정 가운데 두 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맵 페이지 상단에 그 머리끌 상단. 왼쪽. 시트 이름이. 지금 이거 시트 이름. 탭이라 그러죠. 시트 이름이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확인. 오른쪽 아래. 아래. 자, 상단이니까 머리끌이고 오른쪽 아래라고 해서 바닥끌 아래 부분이에요. 그리고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도록 해라 그랬어. 자, 이렇게. 그럼 여기, 여기. 이렇게.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눌렀어요. 자, 그러면은 인쇄 미리 보기가 설정이 됐는데 문제가 더 있네. 자, 여기 보면 대출 현황 보고 이 텍스트 상자가 있죠. 이것만 잠금과 텍스트 잠금을 설정하래. 그러면 지금 얘를 찍고 컨트롤 1 들어갈게요. 그럼 이렇게 또. 자, 이거 찍어요. 이거 찍으면은 여기에 속성이 있어요. 속성에 보면 잠금과 텍스트 잠금이 체크가 안 돼 있네. 그죠? 그럼 잠금. 텍스트 잠금. 잠금을 하면 이 도형에 대해서 잠금이 돼서 크기 도형 뭐 이렇게 조정 못하지만 텍스트 잠금하면 텍스트 안에 데이터도 수정을 못합니다. 알겠죠? 근데 잠금을 했는데 그 다음에 시트 보호를 해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가서 얘는 일단 잠금이 될 시트 보호될 준비가 된 거고요. 자, 어디로 가? 검토 가서 시트 보호를 가. 알겠죠? 그래서 시트 보호를 그냥 갔으면 바로 확인 버튼 딱 누르면 얘는 잠금 모드가 된 거야. 알겠죠? 지금 이렇게 시트 보호를 하게 되면은 이 텍스트 상자는 선택을 못해요. 아예 변경을 못하는 거죠. 자, 저장하시고. 자, 그 다음에 분석 작업 1 갈게요. 엑셀 파일을 불러오네요. 엑셀 파일은 삽입, 피버 테이블, 외부 데이터 해서 더 찾아보기 누르시고 C 드라이브 O A 가서 파일 이름이 회사 사원 관리 현황 파일 열기 됐어요. 자, 그럼 이렇게 워크시트가 딱 뜹니다. 이게 만약에 듀얼 모니터여서 다른 쪽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찾으셔야 되고 엑셀은 이게 뜹니다. 테이블 선택. 워크시트 선택하는 부분이 뜨죠. 자, 근데 워크시트 특정이 없으면 확인 버튼 누르시면 돼.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이거예요. 체크하면 안 돼. csbtxt일 때만 체크하고 워크시트는 그냥 그대로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위치 레이아웃 그걸 지정하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위치를 보면은 A2부터 시작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A4부터 시작이에요. 필터는 A4에 만들면 두 칸에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얘는 A4 이렇게 확인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끌어 놓고 자, 먼저 필터 부분 지역이 필터에 들어갔고 어, 왼쪽에 구름명이야? 이건 새로 만들어진 거죠. 사원 코드를 그냥 끌어 놓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업무 구분이 열 레벨로 가 있고 감 영역은 합계수당 이런 부분들이 감 영역이기 때문에 기본급 어? 수당이 없어? 자, 수당이 없으면은 뭔가 만들어진 거네. 그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게 됐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겠습니다. 자, 가져왔는데 지금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해라. 그래서 디자인 가서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 형식 바꿔주시고 자, 특금비 시간에 근무 식대 교통비로 계산을 더한 거를 수당으로 생성을 해라 그랬어. 그리고 이게 합계수당인지를 보고 이름을 지정을 해주셔야죠. 아까 방금 합계수당이를 확인했지만 보겠습니다. 자, 합계수당이야. 그러면은 그냥 이름을 수당으로 지정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준서 가서 수당. 만약에 합계수당이 아니고 그냥 수당이야. 그럼 여기 이름 지정하지 마셔야 돼요. 아까 필터 1을 기본으로 하고 나중에 이름 지정해 주셔야 되고 자, 여기다가 수식을 넣을 건데 특금비 더하기 시간의 근무 더하기 식대 더하기 교통비를 넣었어. 자, 그럼 이렇게 다 들어왔죠. 그 다음에 빈셀의 없음. 그럼 이거 콕 찍고 빈셀은 이거예요. 여기다가 없음을 써라. 그래서 빈셀 없음이 입력이 됐고요. 자, 그룹 필드명 정렬 화면 표시는 그림과 같이다. 나타내고. 아, 무서운 문제네. 자, 봅니다. 자,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 코드가 있는데 옆에 그룹이 있는데 A만 묶였어. 그죠? 자, 그러면 A 부분을 쫙 묶고 오른쪽 바로가기 그룹 이렇게. 자, 그 다음에 B 부분 묶고 역시 그룹. 이번엔 C 부분을 묶고 그룹. 자, 이번엔 D 부분을 묶을게요. 그룹. 그 다음에 E 부분. 아, E가 세 개. 나머지 다 E네. 다 잡고 그룹. 자, 그럼 그룹화가 됐고. 그 다음에 상황 코드가 오름차순이네. 그러면 여기 띵 넣고 오름차순 정렬하시고 이렇게. 뭐. 그러면 얘가 오른차순 정렬해 됐죠? 그 다음에 업무 구분이 이게 필터가 된 거야. 업무 구분의 관리직, 기술직, 연구직, 영업직이에요. 근데 기술직, 연구직만 갖다 놓으래. 그럼 일단 해제하고 기술직과 연구직. 기술직이 연구직만 있죠?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아까 되게 많았던 데이터들이 숨겨져갖고 이제 안 보이네요. 그쵸? 그러면 모양이 딱 됐어. 필터. 기본적인 게 다 됐죠. 그러면 이제 서식 지정하겠습니다. 자, 기본급과 수당. 필드의 표시 형식은 갓필드 설정에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설정해라. 우리가 필드가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에 대해서 설정을 해줘야 되고 자, 그림을 보면 기본급은 천 단위 구분기호 뒤에 원. 수당도 천 단위 구분기호 뒤에 원. 그냥 아무거나 적고 필드 표시 형식 갈게요. 자, 천 단위 구분기호는 여기로 가야 돼. 샵 콤마 샵 샵 0이 천 단위 구분기호고요. 뒤에다가 원을 씁니다. 원. 이렇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 필드 표시 형식 가서 사용자 지정 천 단위 구분기호 뒤에다가 원을 썼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이름 바꿔야지. 이거는 A그룹. 그룹. 그리고 이거는 B그룹. C그룹. 그룹. 이 그룹.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다른 거를 찾아서 해볼게요. 자, 여기를 보면은 여기 부분합이 여긴 없어. 근데 부분합이 위쪽에 있네? 그러면 분석 가서 부분합을 상단에 부분합 표시를 합니다. 일단 상단에 이게 부분합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다른 거. 자, C, D, E그룹이 확장이 축소가 됐어요. 얘를 하나씩 눌러서. 아이고, 이거 안 눌러죠? 이거 눌러주고. 이것도. 네. 이게 이렇게 가면 이 전체 선택이 뜨기 때문에 잘 가셔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맨 밑에 총합계도 없어. 그리고 여기 오른쪽 총합계도 없어. 그럼 총합계가 모두 해제가 된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결과가 똑같이 나왔죠. 지역까지. 어, 그리고 여기가 이름이 사원코드라는 이름이 아니고 그룹명으로 바뀌었네? 그럼 그룹명으로 바꾸시면 돼. 알겠죠? 자, 다른.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아까 알아서 정렬과 필터와 그룹화를 하라 그랬고. 그죠? 나머지가 이 부분합 위치랑. 그죠? 그 다음에 행렬 총합계 부분. 그럼 문제 없어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필드 이름 같은 거. 똑같이 수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완벽하게 똑같아졌네. 그럼 저자. 됐습니다. 자, 분석작업 2 가겠습니다. 자, 분석작업 2는요. 텍스트 나누기와 데이터 통합 기능이 같이 나왔습니다. 데이터 통합을 하려면 이게 온전한 데이터가 돼야 돼. A1부터 A20 셀까지를 텍스트 나누기 할 거야. 그러면 나눌 셀을 블럭을 잡고 텍스트 나누기 바로 가면 돼요. 자, 쉼표로 구분이 되어 있어. 자, 쉼표. 이거 해제. 그리고 그냥 다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구매자 수량 단가 판매량. 구매자 수량 단가 판매량. 그죠? 주문 일자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다음 누르고 마침 누르면 이렇게 돼.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 데이터 통합을 할 거야. 어, 옆에 아무도 없어. 그러면 위에 이름만 잡고 가요. 그럼 알아서 얘네들이 통합이 될 거야. 통합. 네. 지금 뭘 계산하는 얘기가 없네. 그냥 이 데이터를 그대로 다 갖고 올 거예요. 그러려면 합계가 돼야 돼. 알겠죠? 그냥 이 판매량은 여기, 단가는 여기, 수량은 여기. 그대로 갖고 올 거야. 데이터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합계를 계산하면 데이터가 그대로 갖고 와요. 근데 개수라면 1씩 계산이 될 거야. 자, 참조 범위는 어딜 잡아야 되느냐? 첫 번째가 구매자. 그럼 구매자부터 여기 필드를 잡아줘야지 이 이름을 인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 범위를 다 잡고 추가 버튼.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고민할 게 있죠. 어디를 체크를 해야 돼? 일단 첫 행 체크. 자, 왼쪽 열을 체크를 안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름들이 중복된 이름이 있으면 안 합쳐져요. 지금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결과 값을 보여줍니다. 알겠죠? 결과 값 보여주면 여기 이름들이 중복되는 이름들이 있잖아. 근데 한 번만 쓰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를 체크를 해야 돼. 체크를 안 하면 이거 그대로 불러오게 되고요. 체크를 하는 순간 이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들만 강한 후끼리 합해지고 고지 눈끼리 합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이해 되셨죠? 체크하는 개념이 체크를 안 하면 데이터를 그냥 불러오는 거고 체크를 하면 이 그룹화가 돼서 똑같은 데이터끼리 모아줘서 그 값들을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결과 값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결과 값을 안 보여줬지만 결과 값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고 판단해서 해주면 되고요. 이 문제는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자, 차트 문제. 이렇게 활동수당, 직급수당 계열의 차트 종류를 바꾸고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은 차트 종류 안 바꾸고 보조축으로만 지정할 거예요. 그러면 계열 하나만 찍고 갈게요. 그래야지 차트 종류 변경할 때 계열별로 할 수가 있어. 자, 활동수당은 묶은 세로 막대용으로 할 거고 직급수당도 역시 묶은 세로 막대용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은 보조축으로 할 거야. 이렇게. 자, 확인. 그럼 이렇게 됐어요. 자, 가로 항목에서 이현정. 어, 이 항목을 제거할 거야? 이 항목을 제거하려면 우리가 만약에 이걸 제거하면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면 되는데 이거는 여기서 제거 못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선택해야 돼. 자, 데이터 선택할 때 이쪽으로 와야지 제거가 있는데 이게 오른쪽에 가 있잖아요. 그럼 행렬 전환해서 이쪽으로 보내고 이현정 제거. 행렬 전환 확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현정을 삭제를 했더니 지금 활동수당, 직급수당에 대한 계열차트 종류가 자동으로 바뀌었네요. 이거를 하고 나니까 결과값이 다 하고 나면은 이게 이어질라나? 이게 자동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라서 네,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활동수당과 직급수당, 묶은 세로 막대용 그리고 보조축, 판매금액만 보조축, 이거 활동수당과 직급수당은 묶은 세로 막대용, 판매금액, 보조축, 이렇게 차트 제목을 A1 셀, 그럼 여기 가서 차트 제목, 차트 위 그리고 이걸 콕 찍고 눈 쓰고 네, A1 찍고 엔터 자, 가로 항목축을 그린과 같이 자, 가로 항목 볼까요? 자, 지금 가로 항목이 이렇게 이게 위로 올라갔네? 자, 어떻게 할까요? 얘를 일단 더블클릭해서 보내 볼게요. 자, 얘를 올리는 방법은 지금 가로 항목축을 했기 때문에 가로 항목축에서 우리가 작업을 해줘야 돼. 알겠죠? 자, 이거는 어디서 하냐면 처음 나온 문제예요. 레이블로 갈게요. 이게 레이블이야. 항목의 레이블, 제목 부분이에요. 제목인데 지금 레이블 위치가 축의 옆이야. 그럼 축 바로 옆에 와 있어. 근데 높은 쪽에 가 있죠? 알겠죠? 이렇게 높은 쪽에 가 있는 거야. 이거 이제 여러분들 아셨으니까 그대로 푸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 문제 판매 금액 계열에서 지금 판매 금액이 이거고 가장 큰 값, 이거 데이터 레이블을 그림과 같이 표시하세요. 레이블 도용을 직사각형으로 설정하세요. 그랬어요. 네, 여기 보니까 지금 레이블 도용이 위쪽에 표시가 됐고요. 자, 데이터 레이블 가서 위쪽인데 이렇게 자, 이게 설명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도용 이렇게 받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도용 변경 가서 바꾸시면 됩니다. 활동수당 계열 활동수당은 주황색 이승윤 항목에 이승윤이 어디야? 위에 올라가서 이거네? 그러면 이거죠. 설명선 추가해서 쉐이프를 타원형 설명선으로 변경하시오. 그랬어요. 볼까요? 어? 이거야? 자, 설명선을 추가를 할 거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설명선 추가 눌렀어. 자, 그리고 이거를 콕 찍고 모양을 바꿀게요. 쉐이프 변경해서 지금 동그란 거 이거죠. 자, 그리고 위치가 위쪽으로 된 것 같고 지금 줄이 바뀐 게 아니라 쉼표로 해서 자동으로 바뀌었어요. 만약에 이게 여기 띵 눌러주면 지금 여기 보면 뭐 바깥쪽 끝에 설정이 돼 있고 지금 얘가 쉼표로 구분이 돼 있는데 아예 줄바꿈으로 돼 있다. 그럼 이렇게 될 거야. 쉼표가 없어졌죠? 근데 얘는 쉼표가 있죠? 그럼 얘는 쉼표인데 얘가 작아서 그냥 두 줄로 보여지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도형을 삽입한 다음 도형수달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사로 변경하시오. 그랬어요. 자, 볼까요? 어? 이거야? 자, 얘를 지금 어느 위치에 도형을 하려면 지금 여기 서식 메뉴에 보면 여기 도형이 있어요. 자, 직사각형을 가지고 그릴 건데 어느 위치냐? 자, 여기 최철민 여기에서 160만 여기 이 위치에서 시작을 해갖고 민부터 김유신과 이승윤 이 사이에서 이렇게 내려왔네? 이렇게 그죠? 그리고 글씨를 씁니다. 봉키, 몽키라고 썼어요. 자, 그리고 도형스타일 가서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사 이거 이렇게 이렇게 알겠죠? 이거 글자에 대한 정렬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찍고 찍고 나서 여기 가서 가운데 가운데 하면 이렇게 설정이 돼. 근데 그런 문제가 없고 자동이야? 그러면 그대로 두시면 돼. 되셨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다섯 문제 다 풀어봤고 맞춰볼까요? 네, 여기 위에 제목 부분 요거랑 요거랑 요 행거랑 네, 됐습니다. 그러면 저장 자, 기타작업이 자, 기타작업이는 사용자 지정 형식을 지정하는 매크로 자, 어느 영역? G4부터 G16 영역에 자, 매크로 하기 전에 사용자 지정 표시 먼저 갈게요. 자, 회계 스타일로 돼 있는데 여기 가서 바로 쓸게요. 자, 인슛 5만 이상이야 그러면 빨강 빨강이고 빅과 B B I G 빅과 숫자 사이에 공백 띡 공백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근데 숫자 단위는 천 단위 생략을 해? 이랬어. 쉼표. 알겠죠? 하고 자, 두 번째 단위는 20만 이하 이면 파랑색으로 하고 파랑색으로 하고 스몰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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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역시 숫자 사이에 공백으로 띄워주고 천 단위 구분 기호야. 알겠죠? 근데 숫자가 이게 이 25만 이상과 20만 이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나머지 숫자가 있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럼 나머지에 대한 얘기가 없고 자, 나머지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숫자는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하라 했어. 그럼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하면 나머지는 그냥 천 단위 구분 기호만 되고 색깔은 변화가 네, 지금 큰 따옴표를 안 해서 네, 이렇게 문자 큰 따옴표 하겠습니다. 지금 알파벳인 경우에는 이게 명령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값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됐어요. 알겠죠? 자, 이런 거를 할 거야. 그죠? 이걸 사실 일단 회계로 지정할게요. 아, 회계 단위가 아까 통화 단위가 없었나? 자, 통화 없는 회계 자, 이거였어. 자, 그러면 매크로 아무데나 찍고 개발도구 매크로 기록 가서 서식 적용 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잡고 컨트롤 1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가서 제일 밑에 보면은 내가 방금 지정했던 이거 큰 따옴표에 있는 이거죠. 이렇게 마지막 지정한 거 확인 그죠? 그 다음에 해제 기록 중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버튼 I10 I10부터 J11까지를 도형 알트킹 누르고 딱 잡고 서식 적용 잡고 콕 찍고 글씨를 씁니다. 서식 적용 으로 하고 아이고, 엔터 아니고 이렇게 그럼 하나가 됐고 두 번째 자, 조건부 서식이에요. 자, 조건부 서식은 연습하고 들어가면은 두 번씩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게요. 자, 매크로 기록 자, 이번에는 별보기 매크로야 자, 어디 E4부터 E20 아이고 아, 이거 지금 범위가 멈췄으면 이게 범위 잡는 게 또 두 번 적용이 될 수도 있어서 일단 이 상태에서 기록 중지를 하고 다시 들어갈게요. 매크로 기록 별보기 자, 그럼 방금 했던 지정한 이름을 덮어쓰기를 하고 여기 E4부터 E26을 한 번에 잡을게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홈 가서 조건부 서식으로 갈 거고 지금 세 규칙으로 갈게요. 그리고 셀 값을 기준으로 가서 아이콘 집합으로 하고 자, 별 3개 별 3개? 이게 별 3개? 별 3개로 하고 15 이상이면 지금 이 값이 숫자의 개념이 15 이상이라서 이걸 숫자로 바꾸시고 자, 15 이상이면 금색별 자, 역시 숫자를 이번에는 10 이상이면 금색별 반쪽 나머지는 이게 나머지가 되죠? 은색별로 해 근데 모두 아이콘만 표시해 이렇게 알겠죠? 확인 됐어요? 해제 개발두구 기록중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K10부터 어? 크네? M12 까지 자, 우리가 버튼이 다른 버튼이 나올 수도 있고요. 크기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알트키를 누르고 여기까지 하고 별보기 정확하게 찍어주시고 K10부터 M12 네 알트키 눌러서 맞춰주시고 글씨가 별보기 됐습니다. 네 그러면 매크로까지 끝 이렇게 자, 기타작업 3 자, 풀어주시죠? 디자인 모드 더블클릭하시고 교복을 입력 버튼을 클릭을 하면 교복 입력 이 나타나고 그리고 여기서 폼 들어가서 교복 입력 폼 해서 초기화 빈하면 찍고 여기서 이니셜라이즈 바꿔주시고 자, 초기화면은 품목 CMB 품목의 로우소스는 네, 지금 범위가 기타작업 2에 있는 J4, K8이야. 그럼 일단 쓸게요. 기타 이거는 워크시트 이름이고 뒤에 느낌표가 붙어요. 그리고 J4부터 K8을 잡아. 이렇게. 알겠죠? 워크시트 이름 뒤에 느낌표가 붙고 그 다음에 이 워크시트 이름 뒤에 빼기라는 기호가 붙었기 때문에 작은 다운표로 넣어줘야 돼. 이름 양옆에 알겠죠? 그러면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럼 여기 콕 들어갔어. 이렇게. 알겠죠? 지금 열머리끌이 안 들어간 상태로 기본값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알겠죠? 그럼 초기화가 됐어. 자, 3번 문제. 자, 닫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폼을 종료하는 프로시저인데 폼을 종료를 먼저 하래요. 그럼 언로드 일을 먼저 해. 종료한 다음 기타작업 3시트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시트가 기타작업 3시트인데 활성화되면 그랬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기타작업 3시트로 네, 요거 네. 기타작업 3시트로 갈게요. 가서 활성화되면 워크시트로 찾아가야 돼. 자, 이 워크시트가 기타작업 3시트인데 여기를 딱 가면 액티베이트 제일 위에 있는 거. 이게 활성화되면 이게 활성화되면 이라는 의미예요. 알겠죠? 그럼 B3 그러면 B3, G3의 글꼴을 그 레인지 자, 큰 따옴표 안에 B3부터 G3을 넣어주면 돼? 점, font 점, name 은 궁서체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속성을 굵게로 해. 그랬기 때문에 얘를 여기까지 복사하겠습니다. 그대로 쓸 거예요. 이거에 속성을 font 볼드 볼드를 굵게 했죠? 그러면 볼드는 True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3번까지 자, 2번 입력 버튼 자, 먼저 볼까요? TXT 소비자명 TXT 판매 수량 자, 입력 버튼을 클릭을 하면 먼저 여기 여기서부터 입력이 돼야 되니까 우리 이번에 I로 할게요. I는 우리가 I는 메시지 박스 해갖고 지금 셀 이름 행 대신에 I로 행 거고 아니면 행 그냥 그대로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헷갈리면 근데 여러분들이 키보드에서 지금 영어 상태에서 I 쓰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서 제가 I 그냥 바로 썼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몇 셀부터? B2부터니까 E 플러스 플러스 그 다음에 Arrange B2 랑 연결돼 Current Region.Rose 점 Count 하고 Sales I,B 에는 판매일자 일단은 써 볼게요. 판매일자를 넣고 자, 그리고 복사 자,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넣고 자, 우리가 소비자명과 품목을 우리가 아마도 저쪽 기타작업 1에서 불러왔나? 2에서 불러왔나? 요거네, 그쵸? 그럼 품목과 단가를 불러온 거야. 그쵸? 품목과 단가를 불러온 거고 아이고, 지금 활성화가 됐어요. 왔다 갔다 했더니 얘가 아까 액티베이트 시킨 대로 바뀐 거고 자, 소비자명은 그냥 쓸 거야. 소비자명 자, 품목은 단가 품목과 단가는요 CMB 구분? 자, 이름이 뭐지? 자, CMB 품목이네. CMB 품목에서 불러올 건데 열 번호를 가져올 거예요. 컬럼 자, 0번 불러오고 그 다음에 판매 단가는 1번을 불러올 거야. 1번 이렇게 그 다음에 TXT 판매 수량 이렇게 많았었나? 자, 판매 금액은 계산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볼게요. 자, 판매 일자는 시스템의 날짜를 입력하래요. 어, 그럼 여기다가 그냥 그거 컨트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데이트를 그냥 써. 데이트가 그 안에 들어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판매 단가는 지금 판매 단가가 이거 CMB 품목 콤보 상자의 목록을 이용해서 아이고, 리스트 리스트 인덱스를 쓰라고 했네. 자, 리스트 리스트 인덱스를 사용을 하려면요. 지금 여기서 참조 행을 설정해야 돼. 참조 행 자, CMB 품목을 바로 참조 행으로 쓰겠습니다. CMB 품목을 리스트 인덱스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자, 리스트 인덱스로 잡아주면 내가 클릭하는 행이 영행이 되고 클릭하는 열이 영열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얘는 영행, 영열이 됐는데 여기서 이거를 리스트 문으로 사용할 거예요. 점 리스트 이렇게 자, 그러면 행과 열이 다시 만들어져. 행은 참조 행 열은 영열 이렇게 품목이 이거는 일열이고 열은 안 바뀌는데 내가 참조 행을 따로 설정을 해줘야 돼. 리스트 인덱스에다가 자, 그대로 복사할게요. 하고 얘는 일열 값을 불러올 거야. 자, 리스트 인덱스에 넣는 순간 이 범위를 넣는 순간 몽독을 넣는 순간 첫 번째 값은 영행, 영열이 된다 그랬어요. 그쵸? 그럼 내가 클릭할 때 두 번째 클릭하면 일행이 되는 거고 열 값은 영열이 되고 두 번째 열을 구하면 일열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행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며 내가 클릭하는 행이 내가 선택한 행이 되는 거예요. 이 리스트는 셀즈와 거의 똑같이 쓰는 행과 열 얘도 행과 열인데 얘는 리스트는 리스트 인덱스랑 같이 쓰입니다. 알겠죠? 뭐 일단은 많이 출제되진 않지만 제가 이거 강의에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판매 금액은 지금 이게 판매 금액이야. 판매 수량 곱하기 판매 단가 판매 수량은 이 값이죠. 그럼 그대로 넣고 곱하기 또 넣었어. 판매 단가가 이거야. 아이고, 이 숫자 안 바꿨네? 제가 이렇게 어수던하게 풀면 여러분도 어수던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지금 여기 셀을 찍어줘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자, 판매 수량이 얘가 6, 10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게 5, 10이죠. 5, 10 이게 판매 수량인 부분이고 이게 판매 단가를 그냥 그대로 곱해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요기 조건식은 됐는데 문제는 소비자명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판매 수량이 0인 경우에는 이렇게 메시지 박스가 떠야 돼. 소비자명이나 판매 수량을 입력 안 했어? 입력해! 그리고 입력하면 이렇게 완성이 되게 해 라는 얘기야. 이거는 다 입력이 됐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앞에다가 if가 들어와. if txt 소비자명에 입력이 되지 않았어? 이 얘기야. 소비자명이 비었어? 이 얘기야. 근데 둘 중에 하나죠. 소비자명이 입력이 돼. 빈셀이거나 또는 txt 판매 수량이 빈셀이야. 그러면 메시지 박스 해서 소비자명이나 판매 수량을 입력하세요. 하고 다 입력이 됐어? 그러면 다 입력해. 그리고 and if 이렇게 돼요. 지금 이런 게 떴을 경우에는 메시지 박스 부분 if 부분 부분을 먼저 써주고 조건으로 써주고 아니면 내가 다 입력할 거야 가 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지금 이거 아까 복사해서 숫자 바꾸는 부분들 그죠? 숫자 바로 바꾸셔도 되고 근데 수식에 응용을 하려면 바뀐 채로 복사하는 게 더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숫자는 이렇게 일식 증가하는 형태가 돼야 되고 지금 이게 이게 뭐냐면 2열, 3열, 4열, 5열, 6열, 7열이잖아요. 2열이 비열이야. 3열이 C열이야.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끝난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교복 입력 소비자명 품목 아무 거 판매 수량 2 판매 입력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닫기 닫기 누르고 이거 활성화가 된 건 딴 데 갔다가 딴 데 돌아오면 이렇게 바뀌는 거 글꼴 바뀌는 거 아까 설정했고요. 자, 그리고 얘는 지워 이렇게 자, 이 표시는 뭐냐면 이게 텍스트 표시가 된 거야. 그래서 아까 지금 있잖아요. 이게 판매 수량에 대해서 숫자 표시를 안 한 이유가 요거예요. 요거 이건 문자야. 알겠죠? 그래서 그대로 써야 돼. 만약에 이 표시가 없잖아요. 그럼 점 밸류 또는 밸류 안에 넣어줘야 돼. 숫자를 바꿔줘야 돼. 자, 됐고요. 계산 작업 1번 사원 코드 시간의 군무를 이용 와 표 아, 표 이거야? 를 이용해서 시간 수당을 구해라. 그래서 표가 지금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죠. 그럼 H룩업을 통해서 요기에 따른 시간당 수당을 구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시간의 군무에다가 곱하기 시간당 수당을 구할 거야. 요거. 그건 뭐야? H룩업으로 이렇게. 자, 근데 지금 요기를 보니까 A, D, G 알파벳 첫 글자네. 그죠? 그거를 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사원 코드 첫 글자. 요거에 A를 가지고 찾겠다. 그래서 레프트를 들어가요. 이거. 첫 글자를 가지고 찾아줘야 돼. 이런 얘기야. 우리가 찾을 값은 여기에 있는 첫 번째 행값과 형식이 똑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 그리고 구정. 그리고 쉼표. 몇 번째죠? 세 번째. 1번, 2번, 세 번째. 그러면 세 번째. 그죠? 얘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가로 그냥 닫으면 돼. 자, 그럼 이렇게 구해. 근데 오류 발생 시 오류가 발생하나 봐요. 언제? 값이 없으면. 그죠? 아니면 문자랑 이렇게 문자랑 곱해지면 오류가 발생하죠. 이거는 문자 오류죠. 자, 그러면 오류 발생했었으면 0으로 해. 그걸 누가 할 거야? if, error 할 거야. if, error. 자,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면 계산을 하는데 오류가 발생했었으면 0이야. 가로 닫고 엔터. 자, 갑니다. 띠리링 눌렀어. 자, 0. 자, 근데 0이야. 그랬는데 우리가 만약에 서식이 회계라고 돼 있어갖고 여기가 빼기로 표시가 될 수가 있어요. 빼기도 답입니다. 알겠죠? 자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문제. 지역. 자, 배열 시기니까 지역 다 들어가고 기본급 다 들어가고 특금비 다 들어가고 시간의 근무 다 들어가죠. 네, 지금 이 조건은 지금 여기다가 여기는 기본급의 맥스값. 이건 특금비의 맥스값. 맥스값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할 맥스값의 범위가 기본급 범위가 되고 특금비의 범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의 근무가 있는 경우 잊은 넘버가 나왔을 경우에는 숫자일 때는 추류값, 숫자가 아닌 경우에는 퍼스트값을 가서 계산이 안 되는 유형이에요. 자, 일단은 지금 맥스를 구할 거야. 최대값을 구할 거야. 그죠? 그러면 조건숙에서 가로를 열을게요. 자, 본사 잡을 건데 그냥 잡고 이것이 본사야 하면 안 돼. 왜? 얘는 본사인데 얘는 서울지사, 경기지사 이렇게 되잖아. 주위에 있는 두 글자가 본사야? 라고 물어볼 거야. 그래서 right를 써요. 고정,2 그 값이 아이고 못 찍겠네. 요거야. 알겠죠? 밑으로 복사할 거야. F4 3번 빵빵빵 자, 첫 번째 조건 끝났고 자, 두 번째가 이 값이 숫자가 있는 것만 잡을 거야. 또 가로를 열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잊은 넘버는 값이 하나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잊은 넘벌 바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자, 이 값을 넣어요. 고정 가로다다 그러면 이제 판정이 된 거죠. 근데 맥스만 나왔기 때문에 if가 아니에요. if면 신표인데 맥스가 나왔기 때문에 곱하기야. 그리고 기본급의 범위를 넣어줘야. 자, 기본급 범위를 넣어줬는데 이게 오른쪽으로 복사가 될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범위를 고정하면 안 되지. 복사하면 특금비가 돼야지. 오른쪽 이동할 때 우리가 F4 몇 번? 두 번. 괄호 닫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알겠죠? 지금 이 수식 먼저 오른쪽 두 글자가 이 값이야라는 조건과 이 넘벌 안에 범위를 넣어서 숫자인 경우에만 추루 값을 내게 해서 추루, 추루일 때 이 최대 값을 숫자를 읽어줄 수 있게 그런 형식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자, 3번 자, 지역과 교통비를 이용해서 지역 교통비 F27 네, 요기네. 자, 그래프 REPT네요. 자, 지역별 교통비를 평균을 교통비의 평균을 average if가 나왔어요. 만으로 나누래. 그러면 먼저 average if가 나왔으니까 이건 배울 수식 아니고요. 조건범위 잡고 조건을 잡고 평균 범위를 잡는 함수예요. 자, 서울 본사를 찾기 위해서 여기서 찾을 거야. 자, 마치 배열 함수 쓰듯이 쓰지만 이거는 심표야. 만약에 average하고 가로열고 if면 는 하고 얘가 연결되겠지만 average, if는 각각의 항목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얘는 하나만 구할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심표. 자, 평균을 구할 건데 누구의 평균이야? 교통비. 교통비의 평균을 구할 거야. 가로다닥, 엔터. 자, 그러면 나왔어. 근데 평균을 만으로 나눈 목? 누가 해? 나눈 목을. quotient가 하죠. 자, 이 숫자를 만으로 나눴어.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몫의 정수만큼을 구해줍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만큼 반복할 거야. 그럼 rpt가 여덟 번 반복이지.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ㅁ, 한자, 하살표. 이거죠? 하고 심표. 맨 뒤로 and 괄호 닫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average if. 자, 많이 등장한 거 같진 않는데 이게 그래도 우리 배열 수식과 찾기 참석 외에 많이 출제되는 함수예요. 우리 리피티션 함수는 배열 수식과도 많이 같이 나오는 함수고요. quotient 많이 출제가 되죠. 두 숫자를 넣고 mod처럼 하나는 나머지고 얘는 몫을 구해줘. 자, 3번 됐고 4번 지역 업무 구분 기본급을 이용해서 표사 네, 여기 네, 여기다가 구할 건데 배열 수식이에요. 그러면 서울본사이면서 관리직인 거. 그죠? 지역과 업무 구분별 기본급에 또 기본급도 300만 이상 조건이 3개네? 그리고 개수야. 자, 카운트 if 첫 번째 조건 서울본사 찍으러 갈게요. 여기에서 이 값이 서울본사 밑으로 복사 F4 세 번 딴딴딴 띄고 자, 두 번째 조건 관리직을 찍으러 갈게요. 이 값이 관리직이야. 자,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F4 두 번 또 세 번째 조건 기본급이 300만 이상이야. 기본급이 이상이야. 바로 들어가는 거야. 0, 0, 0, 0, 0 이상이야. 이렇게 자, 조건 끝났고 카운트 if이기 때문에 쉼표 자, 개수를 구하니까 이상이면 1씩 카운트 할 거야. 가로 닫고 가로 닫고 그럼 개수가 구해지죠. 근데 뒤에 명이 붙어야 돼. and 큰 따옴표 명 이렇게 하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쳐주면 돼. 아, 여기는 해당되는 값이 없나요? 이렇게 알겠죠? 0인 경우에는 서울본사임에서 관리직인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리고 300만 기본급이 300만 이상인 조건이 없는 거죠. 알겠죠? 조건이 이렇게 반복이 될 때는 계속 이렇게 지금 요렇게 조건, 조건, 조건 이렇게 그리고 개수를 세니까 콤마하고 1 카운트는 if랑 같이 나오는데 만약에 if가 안 나온 경우에는 전부 다 곱해주면 돼요. 곱해주면 이게 만약에 조건이 맞으면 추루 값을 줘. 추루 추루 그러면 추루는 1이야. 그럼 1 곱하기 1 곱하기 1 그래서 1이 되잖아. 그죠? 만약에 하나라도 false가 0이 나왔어. 그럼 0이 되죠. 그럼 1과 0이면 1일 때 값을 하나씩 카운트 계산해 주는 거야. 근데 얘는 심표니까 1씩 카운트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마지막 문제 자, fn 세금을 계산을 할 거고요. 비주얼 베이직 가서 삽입 모듈 삽입 플러시저 펑션 콕 fn 세금 네 기본급과 특금비를 인수로 받아 자, if 세금은 기본급이 3, 0, 0, 0, 0, 0 이상이면 이렇게 그럼 fn 세금은 기본급 플러스 특금비 곱하기 0.12로 계산하고 이렇게 곱하기를 안 했고 곱하기 0.12로 계산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조건이 또 나눠지죠. 그러면 여기서 else if가 들어가죠. 이렇게 하고 조건을 복사를 해서 붙이고 자, 조건이 반복이 되죠. 다른 조건이 자, 그리고 여기서 300만 미만이란 얘기는 300만 이상이면 두 번째는 300만 미만이에요. 그래서 250만 이상만 써주면 돼. 이렇게 자, 그런 경우에는 0.08 이 계산이 됐고 그 다음에 else 면 복사 붙여넣기 이번에는 0.03을 계산해줘 라고 했어. 그 다음에 and if 이렇게 되죠. else if else and if 이렇게. 자, 여기다 콕 찍고 눈 f and tap 버튼 자, 뭐가 들어가죠? 기본급과 특금비가 들어가. 엔터 그리고 더블클릭 하면은 계산이 됩니다. 네, 저장 자, 이렇게 모든 문제를 풀어봤고요. 곳곳에 오타가 있는 부분은 제가 문제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 같이 보면서 문제 살짝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이렇게 엑셀에 대한 모든 강의가 끝났습니다. 자, 엑셀은 기본 학습 나오는 거랑 실전 학습에 나오는 그 문제 유형을 일단 완벽하게 다 풀어보셔야 되고요. 이 기출문제 실전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내가 얼만큼 풀 수 있나 테스트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론 새로운 부분도 나오지만 그 외에 기본적인 거는 기본학습과 심화학습에 다 있습니다. 그거 완벽하게 익혀주는 게 1순위예요. 자, 이거는 마무리용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엑셀 같은 경우 불합격률이 좀 높은 과목이에요. 실수가 많은 부분인데 실수를 안 하게 어떤 부분이 실수를 하는지 그런 부분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꼼꼼하게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여러분들 열심히 연습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